한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읽었는데 너무 은혜롭죠?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아버지, 아버지 계속 반복돼요 거의 한 몇 개 정도 찾으셨어요? 서른아홉 번? 다른 분들도 그렇게 찾았어요? 아니요? 저는 왜 42번이 나오죠? 모르겠어요 셀 때마다 틀려요 숫자에 약해서 제가 어쨌든 많이 나온다 아버지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 말을 누가 했는데요? 예수님이 계속 아버지를 찾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중복이도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버지신 게 예수님께는 너무나 큰 일이에요 너무나 당연하고 또 너무 친근하고 너무 친밀한 아버지심이 여기 드러나요 아버지를 너무 많이 얘기하잖아요 전체 9절이 26절인데 배로 들어가 있으니까 아버지를 많이 찾으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사실은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인데 같은 존재인데 뭘 이렇게 찾았을까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갈망하고 대하고 섬기고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높이는지를 몸소 본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뭐 필요는 없죠 다 가지신 분인데 그렇지만 그 관계를 누리고 함께하고 또 철저하게 아들로서 아버지를 높이고 영광 돌리는 모습을 아주 아주 잘 드러내셨어요 진심으로 그리고 사실 뭐 서로의 속마음을 너무 잘 아는데 뭘 구하고 뭘 고할 게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길게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 기도를 올리신 거예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과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제가 요한복음 17장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고 있고 또 몇 가지 구절들은 읽을 때 뭉클해요 눈물이 날 것 같고 세상에 두고 가는 그 애타는 마음도 느껴지고 여러 가지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계셔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1절부터 5절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와 그 영광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고 6절부터 19절은 제자들과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0절부터 26절은 그 세상에 더 많이 하나됨을 드러내서 더 많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천국에서 만나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때가 나와요 어떤 때라고 나오냐면 아버지요 때가 이르렀습니다 어떤 때일까요 부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드디어 가장 가장 클라이막스인 정말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시는 전무호무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원시복음을 드디어 이루는 거예요 몇 천년 전에 예언되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시간을 그 시간을 꿰뚫는 인내하고 기다렸던 그 일이 드디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 때를 앞두고 하시는 기도예요 그래서 그 때를 이루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때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지만 또 영광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때 그때가 이르러서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하신 기도인데 뭐라고 또 2절에 기도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시 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마음으로 다시 되는 권세를 주신 이유가 단 하나예요 뭘 주시려고요 영생을 주시려고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 그 권세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권세를 또 어디에 써야 되냐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생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선교할 때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하늘과 땅을 다시리는 권세를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때인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가진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어디다 써야 될까 정확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권세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행할 준비가 되신 것이죠 근데 사실 뭐 안 해도 되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해도 되는 일인데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이 되셔서 이 모든 수고를 감당하시고 이 많은 고통을 감당하시고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권세를 쓰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거든요 권세가 사실 힘이에요 여러분에게 힘을 주셨어요 건강을 주셨어요 가진 것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지 가면은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크게 드러나고 더 큰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근데 이 영생은 어떻게 얻어지는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도 이 권세를 가지고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으셨고 또 이 귀한 사실을 믿고 아는 자만이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그 영생을 누리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그 권세를 누리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그 축복을 천국을 누리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남이 너무 작은데요 너무 귀한 축복인데 여러분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사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아들한테 너 이거 하다 와라 하신 게 이 땅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게 하려는 그 사명이었는데 이 사명을 이루고 가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뜻을 이루고 가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부르심을 다 하고 가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나를 향한 내 일생 동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시거든요 하나도 우연이 없고 정말 태투부터 나를 모태에서 기묘하게 신묘 막측하게 지으셨는데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거든요 재능을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주신 그 놀라운 원더풀 플랜을 이루고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고 내가 무엇을 하다가 가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힘없이 방황하다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쓰실지 알고 무엇을 하다가 가야 될지 알고 어디로 가는지 알고 사명을 알고 부르심을 알고 그것을 이루고 가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만의 동산에서 부르심을 알지만 괴로워서 피눈물을 흘리셨거든요 너무 감당하기가 어렵고 피하고 싶기도 해서 우리도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계속 부담이 오고 이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진짜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고 가기 싫을 때가 있고 눈 질끈 딱 감고 하면 되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쉽게 하신 게 아니라 어렵지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부르신 사명과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과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 집중하고 뜻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아니까 그걸로 감사하면서 그걸로 감사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고통은 이 땅에서의 고통은 잠깐이요 천국에서의 상금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직업의 부르심도 그리고 교회에서의 부르심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반드시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버는 그 돈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각자 다 다르겠지만 직업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쓰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영광이 어떤 영광이었냐 사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실 때 창세 전부터 함께 누렸던 영광이래요 예수님은 세상에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거든요 3의 1차 하나님으로 창조되기 전부터 함께 누렸던 영광인데 그때 누렸던 영광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때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그 영광을 누리고 있었는데 잠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 있잖아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이렇게 오시잖아요 저는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큰 인내를 하셨다고 생각해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 일은 내 성향에 안 맞아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 정말 정말 못해봤겠어 이런 거 많죠 근데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성향에 안 맞는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영이 육을 입는 거 신이 인간의 모습이 되는 거 그게 성향에 잘 안 맞죠 저는 진짜 힘들어졌을 것 같아요 정말 전 진짜 짜증났을 것 같거든요 특히 아기의 몸에 오셨을 때는 정말 그 이 세상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분이 아무것도 못하는 그 애기 몸에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죠 성향을 이기고 인내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영광은 이미 누리고 있었는데 그거를 버리고 안 그러셔도 되는데 순종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이 되시고 고통을 받으셨으나 영광을 올려드리고 다시 영광을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현재 고난은 잠깐이요 앞으로 누릴 영광이 더 영원하고 멋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계속 기도를 하시고 이제 계속 중보 기도를 하시는데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또 얼마나 겸손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게 다 아버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권이 굉장히 분명했어요 내 건 다 하나님 거 하나님 것도 다 내 거 어디에 그 말이 나오냐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한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래서 여기에 뭐까지 들어가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까지도 다 하나님 거라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으니 제가 잘 돌보다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목자들이 양들을 대하는 태도여야 되고 목사들도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여야 합니다 양들이나 교회나 다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내 교회 내 사역도 없고 사실 내 돈이나 내 사람들이나 내 집이나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아빠 거예요 아버지 거 그런데 또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 거를 다 또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거죠 내가 누리는 모든 게 다 아버지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 것입니다 소유권을 올려드리시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네가 소유권을 인정하는구나 내가 모든 것의 주인임을 인정하는구나 내 게 다 네 거야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고백하실까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아버지 것입니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태도를 가지시기를 추건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한복의 17장을 읽을 때 가장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 나는 구절이 11절, 12절, 13절이에요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미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오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하미니이다 아멘 11절을 보면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지만 그들이 세상에 있다고 제자들이 그리고 남기고 가는 영혼들이 세상에 있는데 제가 아버지께로 가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여 주세요 보호하여 주세요 지켜주세요 왜 보호하고 지켜달라고 하냐면 보호하고 지켜주셔서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요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고 하는 그 이유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계속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너무나 가깝고 정말 일체가 되었던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합의되었던 좋은 관계를 누렸던 그 삼위일체 하나님 같이 이 세상에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실걸요? 둘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가족끼리 얼마나 하나가 되게 힘든지 힘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달라고 간구화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올라가시고 나면 앞으로 이 세상에 벌어질 일들이 이미 다 뻔하잖아요 갈라지고 싸우고 전쟁이 있고 앞으로 있을 일들이 뻔한데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 교회가 우리의 목장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속한 곳이 하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어드리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너무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이 말을 하는 건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다 아민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는 것은 이 전 구절들에도 나오거든요 지금 이건 요한복음 17장이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이미 기쁨이 충만한 것에 대해서 나오고 13, 14, 15, 16장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예요 예수님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셨냐면 나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나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나 이제 간다 하면서 17장의 중복이도록 하시는 건데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기쁨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것을 통해서 오는 기쁨인 것 같으세요? 하나님인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오는 그런 기쁨이에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가까우면 오는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영화를 봐도 기쁘고 산책을 해도 기쁘고 친구들과 깊은 대화를 나눠도 기쁜데 이건 사실 조금 있으면 사라져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또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 기쁨이 굉장히 충만해요 이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이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충만할 때 오는 기쁨이거든요 오늘 이 기쁨을 누리고 가시길 추건합니다 오늘 정말 뜨겁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깊은 관계가 회복되면서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은 영이셔서 빛이셔서 보이지 않고 우리가 느끼고 체험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아둔해서 영적으로 무뎌서 잘 몰랐으니 오늘 밤에 제가 이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제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나아가시면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충만함에서 오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추건합니다 사실 이 관계가 좋은 것은 모든 것의 기쁨이에요 사실 교육도 관계적인 것이거든요 모든 교육은 관계에서 와요 선생님과의 관계에서도 오고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와요 아무리 좋은 학교를 보내도 거기서 아이가 왕따를 당하면 망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이를 미워하면 끝나는 거예요 관계에서 와요 그리고 모든 일도 사실은 관계가 편안할 때 오고 회사 일도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것보다는 관계가 힘들어서 힘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오늘 경험하시기를 추건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길 원하시는데 이 기쁨은 이런 기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주변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20절로 넘어가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마임이 아마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제자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제 이들이 뭘 할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은 사실은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해도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믿음이 있으셨어요 이들이 이제 나를 전하겠다 전할 거고 나를 전함으로 그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이 생길 건데 그것도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마지막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알고 또 알게 하리니 두 번이나 이야기 하시거든요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예수님께는 가장 큰 사명이었고 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고 알게 하고 싶고 알게 하고 싶은 이유가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느끼게 하고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알리고 싶고 알리고 싶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기도 한 문장이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마지막 중보 기도의 구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주변에 알리고 알리고 알리시기를 추건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공동체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목장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제가 있고 목사도 사실 그것 때문에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선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이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를 붙드시고 아 이게 내 삶의 목적이구나 이걸 이루어드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구나 이렇게 믿고 나아가시기를 추건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득 차있는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 안 해도 돼요 사실 모든 권세를 이미 가졌는데 그런데 그 모든 영광과 권세를 버리고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안 해도 되는 일을 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추건합니다 사실 안 가도 돼요 선교 누가 안 간다고 뭐라 하나요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굳이 가는 그 모습이 사실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하는 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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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